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85호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일면 기사에는 교정시설 내 청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해 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뉴스가 실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청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TV 자막 등을 제공하고, 교정시설 내 진료 시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인권위가 청각장애인 수용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23년 연중이웃돕기 캠페인,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에서 전개되는 연중이웃돕기 캠페인인데요. 사랑의 열매는 올해부터 매년 연중 나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시작된 캠페인은 폭염 등 기후위기와 사회재난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엔더믹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한편 기부 관련 상담은 사랑의 열매 나눔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세라믹 팔레스홀에서 제20회 미랄 콘서트를 개최했다는 소식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콘서트로 열린 미랄 콘서트에는 총 800여 명의 청중들이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이번 콘서트의 후원금으로 장애인 권익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린라이트가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와 함께 지역사회 교통약자 고객을 환영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접근 향상 캠페인 웰컴휠 사업을 진행합니다. 웰컴휠은 매장의 문턱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사용자 등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매장에 초경량 이동식 경사로를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사업은 법적 요건, 건물주 동의 등의 사유로 고정식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매장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고객이 경사로 요청 시 매장 직원이 가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